마야 고유의 식문화까지 바로 이곳이 병만족을 위한 최적의 마야 캠프 장소로 낙정되었습니다 마야 고유의 식문화까지 하야 니 Jeffrey 하앗 영상의 눈앞에 응원... 할것같아 대장님 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로 장치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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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만쩌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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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치릴 만쩌시 만쩌시 뜨거워 뜨거워 감사합니다 뭐였지? 만쩌시 만쩌시 이거 우리나라에서 많이 맡아보던 냄새인데 팥인데 팥 어머 어머 떡같은 떡 냠냠냠 만쩌림 만쩌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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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고 아 만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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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쩌시 만쩌 아 아 아 아 먹는 것도 coma 네 아 가수 귀엽게 생기고 어디 만화에 나오시는 분 같아 ㅋㅋ 나 나 나 나 나 저기 나 맨발로 나보다 더 빨리 걸어 다섯 살 아기가 안 힘들어? 족장님 집 가는 거 아니에요? 족장님 집? 옛날 우리 엄마 아빠 잘하던 그때의 모습 같은데 장치레! 장치레! 장치레 다음번을 모르니까 오오오오오! 실면조 오스완더 척 여기 다 10호에요? 다이소 총 몇 명이에요? 다이소 총 몇 명이에요? 오스완더 척 오스완더 척 오스완더 척 마야 캠프의 교관 오스완더 씬의 대가족을 소개합니다 가족이 너무 많으니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 서로 스완구 나 23살이면 네가 23살이니까 지금 네 명 정도 나오고 있었어요 어 아하핳하하 우우우우우우우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